긴장 반, 설렘 반으로 비행기에 몸을 씻습니다 말해봤던 카리구에, 카리구에 낱개의 바다를 보는 게 처음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바다 색깔이 어제 에메랄드처럼 빠작 빠작거리고 언제 이런 경험을 해봐요 제가 이제 앞에 보이는 곳이 코멘트의 앞선이라고 드리는 곳인데 여기가 가운데에 크게 소스러운 바다가 갇혀있는 한쪽이에요 그럼 이게 세계에서 제일 작은 바다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톡톡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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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색이 좋았다 색이 좋았다 김종수 어린이 잘했어요 섬들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섬들은 섬인데 땅이라고 보이는 곳인데 안 보일 거예요 이게 맹글로브 나무들로만 이어져 이루어질 그런 섬리입니다 바다 위에 뿌리를 내린 맹그로브 섬 나무가 만들어낸 신기한 섬들 사이로 조금이라도 땅이 있다 싶으면 어김없이 들어서 있는 집들 병만족이 둥지를 틀 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어디 탄력에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예쁘다 감독님 네 산호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호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산호도 아 산호가 자라서 아 감독님 이런 산호처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감독님 저 정도 하얀색에 가까운 색깔이며 쓰시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 그 막 그 막 불줄기 같은 거 저 파란 거 뭐예요? 아 아 아 아 아 진짜 물만 바쁘죠? 자, 저희는 드디어 우리가 생존할 수도 있는 마지막 산호초 지내에 달아놨어요 다시 바다가 좀 얕아졌나봐, 그치? 그니까 산호초 지내라서 다행이다 아, 너무 기뻤어 너무 깊어가지고 바다가 한참 와가지고 신기하죠? 오른쪽 2시 반항에 난파선이 있어요 난파선이요? 난파선? 저기 난파선이에요 옛날에 이곳이 해적들을 동서지었다고 합니다 틀고 있어서 난파들, 지금은 덜어진 배예요 잘 찾아보세요 이런 섬 중에 어떤 섬이 병만족의 생존의 섬이 될 수 있으니까 잘 한번 골라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섬은 섬은 3개, 4개예요. 4개예요. 아주 작은 섬이 되겠습니다. 벨리즈의 동쪽 끝에서 찾아낸 3개의 섬. 과연 병만족은 어떤 섬에서 생존을 하게 될까요? 일단 착륙을 위해 활주로가 있는 북쪽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이런 데 놓고 싶네요. 불로울이다! 저기 왼쪽에! 불로울이다! 저기 왼쪽에! 아 저거 저거! 정답! 저기입니다! 우와! 불로울! 저기 밑에! 불로울! 저기 밑에! 저기 밑에! 저기 밑에! 저거 밑에! 저거 밑에! 저기 밑에! 여기 밑에 입구가 있어! 어, 눌러볼래. 입구가 있어! 이거 맞지! 감사합니다.